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또 시작되는 운동을 할 때가 더 심각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보다 그냥 걸을 때가 더 심각수가 높아요 너무 신기하다 아까 136가지 찍은 거 보이시죠? 아까 걸을 때거든요 재미있네 재밌어 이 임신 생활 무슨 일 일어난지 모르겠어 내 몸에서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어느 색이에요 저기로 보세요 눈물 당겨 왜 그래 울어라 울어라 올라왔네 어머 세상이 고마워 귀여워하는 초를 보세요 어머 어머 아니 소리 불러주세요 다행이다 눈치챌까봐 눈치가 없어 진짜 다행이다 어? 포토타임이 있어요 나 오늘 그지같이 꼴려고 했는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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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반성이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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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어떻게 진짜요? 포장은 대충 내가 있어 맞아 언니가 있어 포장 언니가 있어 젤리캔? 어? 이거 유명하잖아 모를 수가 없어 어 진짜? 와우 이거 예쁘다 귀를 봐주세요 귀를 봐주세요 와우 와우 아하하하 아 미애가 너무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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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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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야 오우 오우 강인하기 잘했다 그니까 역시 오우 오우 너무 좋다 우리 준비 잘했다 너무 잘했어 이거 완전 성공적이야 뭐야 와우 마라 샹궐 와 마라 샹궐 시켰어 또 예앱 천재다 마라 샹궐 마라 샹궐 가만히 넣은 다 와우 진짜 맛있다 음 역시 먹방 유튜브라 음 진짜 달아 음 이게 달달하니까 반반 넣은까? 그래 찾아서 좋은 생각 하났라 샹궐 할라 요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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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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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래 요즘에? 아 내가 검색했을 때 아니었는데 토요일은 3시까지래. 아니 요즘에 왜 그래지? 아니 오늘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더워 죽겠는데 걸어 나왔더니만. 아니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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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아 약간 열받았어. 홍국수를 못 먹어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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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여러분 이거 국물이나 한 모금 한 번 해봐라. 음. 음. 수박 보석템이라. 흐흫. 어디 갈 때마다 문을 닦는 거야 왜. 새로운 만남이지. 새로운 만남이지. 저번에 왔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마. 오늘 고기 먹으라는 신의 계시야. 동부. 음. 음. 왜냐면. 거기 가면 전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전은 살짝 이가 안 와서. 음. 오늘따라 갈치솥젓이 왜 이렇게 맛있지. 나 먹을 줄 알지? 어우 제발. 나 오늘따라 냉동이 맛있네. 으흐흥. 하하. 한입 많으려 갑자기. 의아. 우리 둘 다 안 먹는데. 다이어트 아웃. 결짝 치 Pierce. 아주 꿀팁. 아주 꿀팁. 심지어 아필이면. 얘는 구매한 것 같아 내가. 한정짠을 하나 얹어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핵감자라고 써있죠? 여기 생감자라고 써있잖아요 여름 감자만 핵감자라고 써있대요 대철이래요 먹어보자 아 근데 난 포카침 초록색 판대 파랗게 팔아서 살 거 없습니다 아 진짜 아 주면은 이거랑 해갖고 비교할거에요 어 그래? 손 된대? 신경차이 낫다니까? 후식은 어제 친구들이 준 케이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 포카침 얘가 핵감자고요 얘가 생감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그 양념 시즌링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냉정하게 먼저 생감자부터 우리가 아는 맛 음 맛있어요 그 다음 핵감자 음 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걸로 미비했어야 된대 아쉽다 이거 이게 좀 더 건조한 느낌이에요 역시 맛있군 비싼데요? 내가 돌돔을 제철로 먹는다고 그 맛의 차를 알겠니? 함유며 감자의 맛의 차를 내가 입었냐? 아쉽다 맛있다 음 난 이거 못 자른다 난 이거 케이크 못 자른다 차라리 포크로 파 먹어 그래야겠어요 전 이거 못 자릅니다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어떻게 자르죠? 난 속상해서 못 자른다 난 속상해서 못 자른다 맛만 먼저 먹어봐 음 이건 포도가 아니고 케이크야 먹어봐 음 맛있어 크림치즈 음 진짜 맛있다 야 삼겹살 먹고 와서 오늘 후식 행복하네 진짜 얼마만에 먹니 이렇게? 응 우리는 좀 양심을 챙길 필요가 있어 진짜 맛있다 겉에는 크림치즈이고 속에는 약간 생크림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음 포도는 죽겠다 나도가 엄마여서 응 한 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진짜 그니까 왜 저래 왜 저래? 이게 뭐 레시피야 내가 왜 걸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봐주는데 집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진짜 맥욕이야 나 내일 진짜 뭐 먹지 내일 도님 만삭 체험 시킨 날이거든요 여러분 뭐 시킬까요 우리 그거 만삭 체험복 차놨거든요 거기 와있어요 내일 그거 입히고 일 시키려고요 아니 체험하는데 일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응 난 안 시키는데 그러네 누가? 예쁘긴 예뻐 왜 뿌리면서 그냥 탄산수에다가 내놓으면 아니 뿌여잖아 약간 그럼 그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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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좀 더 감자 맛이 많이 나요 감자 여름 감자 고유의 감자 향이 더 많이 나요 그렇죠 제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인수도 있죠 네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자레인지에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한번 더 드세요. 이건 도님이 저를 위해 사주신 소울틴 초코 우유거든요. 아침에 먹으라고? 아니면 배고플 때 먹으라고? 단백질이 엄청 높은데 당이 조금이래요 당이 3%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우유 제로콜라 맛이야 뭐 나쁘지 않아요 약간 특이한 향이 나는 제로콜라 맛 같은데 음 아프지 않아 2년이 아니지? 2년이 아니지? 2년이 아니지? 2년이 아니지? 3년이 아니지? 3년이 아니지? 3년이 방금Pod 3년이니 Being 중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끓여주면 끝입니다 3시간을 끓이라는 게 아니라요 1시간 혹은 2시간 혹은 3시간 오우 아주 잘 익었는데요? 오우 완벽한데? 완성입니다 도님은 밥이 적습니다 왜냐면 도님 배탈 나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원래 오늘 도님 임산부 체험하기로 했잖아요 배탈 나서 제가 톡 별이 봐줬어요 도님이 배탈 난 김에 아프니까 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그것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뭐 시켜먹을까 하다가 설거지 만들기 그럴 거 같아서 그래도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했지 설거지 오마 만들었던데? 내가 했 거야 아니 많이 안 만들었어 설거지 못할 거 같은데? 저기 숙여야 되잖아 많이 없더라고 음 맛있는데? 맛있다 김치도 맛있고 심고인다 이기야 그러게 슉슉 찢어야지 이거 공종 그러니까 오우 이렇게 음 맛있어? 음 진리 아lestick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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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가기 전에 무조건 사 먹는데. 그래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우리 시절의 컵떡볶이랑 똑같은가 봐. 역시 설탕이 좀 녹았어요. 그래도 맛있다. 먹어래? 먹어래? 아 진짜 맛있어요. 되게 달콤한데? 낭만 있다. 낭만 있다. 결혼식은 아침 6시이잖아. 아침 6시 끝났다. 해를 해도 되어서 배만을 해야되고 싶어. 공격장. everybody lives yonder. 그리고 우리 시절의 컵떡볶이. 이 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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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3문달 났는데? 안 움직였어? 너가 조금 키만하면 돼 네가 한ек ㅎㅎ 두 명 방붙이네요 야 갑자기 이 위협학 올라온 게 느껴진데? 크게 움직였어 응 참기름 소품 염 염 우유 고춧가루 끓여 한입 고춧가루 참치 참치향이 되게 많이 나은데? 녹음 잘 시작됐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치즈가래떡 레시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봐. 괜찮은데? 얘를 조금 내리면 안 되나? 아니면? 아, 그럼 얘를 줌을 더 주면 되잖아. 응, 줌을... 그니까 오빠가 이거랑 봐봐. 오늘부터는 새로운 레시피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니님 둘 다 원하는 만큼 주민해서 쓰시면 됩니다. 치즈가래떡! 자,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포인트야! 아, 좋다. 과연 네요! relaxed 1,2,3 먹방입니다 자 마라삼고 소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야, 주소지 안 빨개져서 알겠어 스팟 풍미우 이런 건 좀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넣을까? 저 조금씩 자주 먹기로 했어요 조금씩 자주 오늘 먹을 음식 마라 개티 놀다 놀아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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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엄청 잘 끓였네 맛있겠다 엄청 잘 끓였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엄청 잘 끓이네 내부 끔밉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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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비주얼 아주 좋네요 참치 진짜 잘 만들었다 참치 피방볶음밥 우와 비주얼 장난 아니야 먹어볼래? 아니 오빠 먼저 먹어봐 오빠 거잖아 먹어봐 뜨거워 우와 맛있어 진짜 잘했어 잘 먹었군 역시 볶음밥은 피방이야 짱구가 싫어하지만 짱구가 싫어하는 피방볶음밥 그럴 줄 알고 곤란인지 못해 짧게 짧게 잘라버려야지 어제 만들었던 거 맛있어서 또 만들어 먹기 에어프라이어를 2분 해보시죠 식감이 좀 더 맛있어 잠시 네 네 이렇게 너무 맛있어 벌써 먹었네? 진짜? 드디어 오빠 인사부채용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오늘 내가 이거 육고를 자야 된단 말이지? 그럼 그럼 아니 육고 하루종일 생활해야 돼요 밥 먹으러 갈 땐 특별히 봐드릴게요 왜 안 들어져 밑으로 내리고 해 여기 원래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가슴 커진 것도 있고 이 배가 있고 이게 만삭 기준 우와 이렇게 무거워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지금 들고 있다는 소리야?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 무게를 똑같이 하셨을걸 근데? 하긴 내가 10kg 정도 쪘다고 치면 뒤집어봐 10kg면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다가 핫팩을 붙이면 체온 상승 왜냐면 굉장히 방광 압박 디테일 장난 아니다 여기다가 핫팩을 붙이래요 근데 저희 집에 핫팩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그냥 착용을 해보세요 아니 입기만 해도 열날 거 같은데? 그냥 입기만 해도 체온 상승 될 거 같아요 아 너무 설렌다 뒤집어 어때 무거워? 무겁다니까? 원래 내 배도 이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제 배도 이 정도 되거든요 평상시에 안녕 샤이 머스켓아 오랜만이다 도님 배탈 나서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어 샤이 머스켓 어우 너 오랜만이다 야 자 세팅하세요 어때 어때 허리 아파? 허리가 바로 안 아프지 바로 꺼진 말이지 아 봐봐 저렇게 팔자로 걷게 된다니까 팔자로 걷지 중심이 뒤로 가니까 그치 그치 저렇게 팔자로 걷게 돼요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꼬섭지 봐봐 내가 바닥에 있는 거 끌기 어렵겠지 무게 정신이 위에 있네 잘 어울린다 근데 숨차 어 우습게 물게 아니구나 이거 그럼 어 배고프다 왜 이렇게 배고프지 봐봐 내가 계속 배고프다 그랬지 내가 아침에 떡을 끓여 4개를 먹었어 왜? 아니 어저께 6갠 먹었는데 먹방하다가 더 많이 나으면 어떡해 물에 벌컥버컥 들어가지? 아니 벌컥버컥 못 먹겠어 그치? 쭈꼭쭈꼭 들어가 하필 바닥에 뭐가 떨어졌고요 진짜 힘들지 잘 쭈꼭이네 그래도 잘 쭈꼭이네 그래도 그럼 난 못 쭈꼭여 대신 숨이 이렇게 차네 그치? nied 꼬올라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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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열심히 저어주세요 맛있어 하룻밤 재워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내일 만납시다. 생크림 아까운데 뭐 할 거 없나? 안 할까? 다시 만져면 되지 뭐. 힘들지? 쉽지 않네. 생크림 너무 맛있게 됐어. 생크림 안 남겠다. 내가 다 먹겠다. 다 먹었어. 여러분 저 그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중국 인플루언서 분들 먹방 보면 생크림 막 퍽 먹으시거든? 요즘 요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쉽지 않네? 인플루언서가 쉬운 줄 알았어? 유튜버가 그냥 간다는 줄 알았어? 언제 먹는 게 맛있네. ischerik 이거 썩주로만이 맛있더라에. 여전히 웃 purchased. 사람 있잖아. 잘 먹다. 가지밤 신속실 칼 뱁 치킨 아 청소하기 힘들지? 중심이 허리에 무릎이 가지 않아? 아직은 모르겠어 이제 시작해 갈게 열심히 하네 아이고 거뿐하지 이 정도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몇 시간? 지금 몇 시간? 지금 몇 시간 안 돼? 왜 그랬어 자전식 타기? 아니 오빠 우리 아버지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한 시간 또 카페 갈까? 아 이거 그럴까? 여기 공차 있어 아 그럴까? 공차랑 스타벅스 있어 아 미치겠네 사실 집에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 어 어디 가있자? 네 아휴 열받아 열받아 내가 정말 아휴 도저히 다시 나갈 힘은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비도 주룩주룩 오기 때문에 왜 그래? 진짜 카페에서 빵도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카페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빵을 누가 먹어? 물론 내가 먹긴 하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아니 함부로 빵 먹었다가 콩국수 못 먹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왜 먹었니? 아휴 아휴 그 포도 가는 거 지금 들비켜 빨리 가서 나 빨리 빨든가 해 이제부터 집도는 삶어서 캐시한다 양 acros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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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양이 많다 응 비비기 흔들뻔하다, 야. 아주 좋아요. 뭐가 좋죠? 메뉴가요. 저 배와. 빨리 먹어봐. 떡이 맛있는 거 알지? 아, 일단 너는 다리부터 가고 있어. 못 참겠어? 떡부터 간다. 끊겼어. 짠.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이걸로 양념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떡꼬치야. 이렇게 만들어야 떡꼬치지. 와, 진짜 맛있다. 어릴 때 그거 베끼고 먹으니까. 진짜 베끼. 뭐라 뭐, 한도 끝도 없이 손에 뻗어야 돼. 그래서 아마 소화적으로 잘 안될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이렇게 내밀고 먹어야 안 흘리잖아. 내밀는 것도 한 50cm 내밀어야 돼. 이렇게. 그래, 거기다 이제 흘리면 거기 배에 뚝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이 쪼어졌는데? 이렇게 흘네. 제가 지금 여기 흘린 게 괜히 흘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넌 너무 많이 흘리지. 네. 자그랑 골뱅이 부친 갑니다. 드셔보시오. 먼저 먹어봐. 내가 이게 얼마나 먹고 싶던지? 저 콩국수 내가 반드시 먹을까 언젠가. 난 이렇게까지 애타게 한 거 오랜만이야. 쉬는 날이랑 브레이크 타임이랑 다 반았다. 응. 점심 아니면 저녁에 가야 되고 응. 평일에 가야 되고 응. 네. 가정성 유파. 진짜 잘 어울려. 응. 어떻게 비어졌나 이거? 못 잡지? 응. 응. 이게 무슨 맥주야? 뼈통 같아 이렇게 뼈통 여기 있다 비념도 못 잡네? 어 그래서 유키가 야매를 따라 오랫동안 야매를 안 넣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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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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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all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의 레시피, 뭐가 될지 기대해보세요. 야, 여러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나도 채널 가시면 아실 거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박이죠? 이것이 바로 5CM 돈까스. 빡세다, 빡세. 맛있게 먹으라. 안녕하세요. 줌이 살짝 올려서. 고생을 좀 했잖아요. 진짜 맛있는데 꼭 해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 진짜 맛있지? 이거 좀 더 먹으려고. 이렇게 맛있게 잘 찌? 너무 잘했어. 흰이가 잘 찌는 건가? 그것도 그렇게 하니 오빠가 수비를 잘한 거지. 오늘은 드디어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약과 케이크. 오늘 쉽지 않네, 정말. 됐어? 세팅 다 뺀 거야? 조금 올려줘. 좀 내려, 다시. 천 개 올려, 백 개 올려? 몇 개 올려? 베리니네. 살짝 개 피향 나는 꽈배기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대공사입니다. 그러게요.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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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에서 쉽니다. 진짜로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믿을 수 없겠지만 아까 기름 쏟았을 때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도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 조금 쉬기로 했어요. 두님이 잠깐 정리하시고 아니 어이없네. 힘들어서 고생했다. 포도야. 하지만 이게 세상이라는 거란다. 어쩔 수 없어. 배워야 돼. 재밌었어 그래도. 과일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죽겠는데 도저히 사러갈 힘과 도저히 썰을 힘이 없어서 시켜버렸습니다. 음 맛있어? 와 엄청 맛있네? 한입 먹어볼래? 그냥 한입만 먹어볼게. 약간 이런 생각 좋아. 맛있지? 근데 요즘에 다 당도선별 해주셔서 어? 나도 맛있겠다. 먹으면서 먹는 거 보니까 세상이 제일 행복해. 온 세상이 음식이야? 응. 요리를 하면서 먹으면서 먹을 걸 보면 더 행복하겠네? 다음에 먹을까지 있으니까. 요리를 왜 해? 다음에 먹을 거. 그래. 하지만 치울 땐 치운 게 너무 힘들잖아. 오늘 진짜 역대표 힘들었다. 나 아무것도 안 치웠는데 내가 안 치웠잖아. 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안 치웠으면서 왜 힘들어해? 그니까. 그니까. 원리도. 펜트.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